증권사들이 공모주 최소 청약 주수를 기존 10주에서 20주, 많게는 100주까지 상향합니다. 이전엔 100% 비례 청약이었는데 공모 물량의 절반 이상을 청약에 참여한 주주에게 나눠지는 균등 배정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며 최소 청약 주수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청약 열기가 식고 있는 상황에 최소 청약 주수 기준을 높여 의지가 있는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더욱 주고 공모주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증권사들의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청약 수수료가 만들어지는 것도 이유가 있다며 균등 배정의 명분은 좋았지만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